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요즘 들어서 6월 평가원 시험 때문에 와 굉장히 시끌시끌해요. 특히나 이게 국영수탐구 중에서 영어가 최고 주목을 받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상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래도 영어를 보면 보통은 1, 2등급을 꾸준히 마주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3 또는 4폭격을 맞았다. 근데 이번에 1등급 퍼센티지가 막 1%, 2% 막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영어 모의고사.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학생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근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돼. 그러면 지장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그걸로 조금 부족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로 조금 부족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무엇인가 분명히 보험은 필요해. 시험을 그래도 1등급 맞고 2등급 맞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간을 많이 들이기에는 불안해. 왜? 나는 수학도 못하고 과탐도 못하니까. 영어만 못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영어에다가 시간을 어쨌든지 간에 최소로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게 무엇인가 보험을 갖춘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 아 내 강의를 들어라. 내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실력에다가 긴 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맥스 잡았을 때 한 달에서 두 달어치 정도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의 추가 득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이번에 선생님이 EBS 오답률 이 표를 봤더니 앞에서 제가 총평 영상을 1단계, 2단계로 2개로 나눠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빈칸만 해드리고 그리고 저저번 주에 빈칸 해드리고 이 영상 나갈 때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 주에는 순서 삽입으로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 1번, 2번이 다 들어갔어. 1번은 1번, 2번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던 문제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뭐냐? 여기 나왔던 29번. 예. 업번 문제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업번 문제를 볼 때 내가 이거 업어 풀어주려고 꺼낸 게 아니라 정답 자체는 정말 간단했어. 만약에 이걸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아니, 학생들이 어떻게 힌트를 누구한테 줘요? 실험을 받는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힌트를 받았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정답이 수동태로 나오는 거는 너무너무 진짜 말할 수 없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학생분들이 여기서 다 털렸단 말이야. 이게 막 오답률 70% 넘어가고 80% 가까이 되고 그렇게 나온 거를 언뜻 봤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선생님도 핸드폰으로 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뭐겠냐는 거야. 이번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건 무엇 때문이다? 라고 제가 총평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험이 어려워진 이유는요. 여러분. 선지? 아니야, 그런 거. 선지가 헷갈리기는 왜 헷갈려. 추상지문들이 압도적으로 받았어요. 추상지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추상지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분필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안 헷갈리죠. 한 개 다음에 한 개 딱 보여주면 두 개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눈에 안 보이게끔 말로식을 던져주면 여러분들께서 막 암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요.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급단적인 예시를 들면 어떤 예시로 볼 수 있냐면 3점짜리 수학 문제, 아주 쉬운 계산 문제를요.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계산을 하면서 풀면 겁나 쉬운 문제가 암산을 하게 되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아 진짜 5분, 10분 안에 결판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 계산 실수막 엄청 나올 거고. 왜 그러냐? 수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거를 실체가 없는 어떤 존재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고도의 논리적 판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은 그것들을 적으면서 계산을 해서 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랑, 정의, 우정, 경제, 도덕, 윤리, 역사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요. 머릿속으로 그것들을 이미지화 시키는데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즉 인지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 아세요? 저는 이제 그런 뇌과학이나 학습이론이나 방법론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나중에 캐스트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두 가지가 그게 필요해. 요약을 하면 물론 그 이상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니까 두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판단력과요. 판단력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이해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 또 하나는 기억과 관련된 능력인 기억력이 필요해요. 어떤 정보를 내가 머릿속으로 최대한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인지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어 독서 생각해봐. 앞에서 과학기술 지문은 막 어려운 수식 같은 것도 줄글로 막 잔뜩 풀어줬어. 뭐뭐가 증가할 때 뭐뭐는 감소하는데 그때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되고 경제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본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을 못하면 응용문제 선진 풀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못 풀죠. 당연히 못 풀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우리 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뇌의 능력이 100%라고 하면요. 실제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에서는 이걸 분배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요. 물론 훈련이 조금 더 잘 된 친구들은 그게 100이 아니라 120이나 150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나 나 같은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요. 어릴 때 책을 막 수백 권씩 읽었다. 수천 권 읽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그냥 대충 한 번 읽고도 다 팡팡팡 나오거든. 그런데 너나 나는 잘 안 돼. 우리 망했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 대학 가야 되잖아. 너도 마음속에 꿈이 있는 대학이 있잖아. 가야 되잖아. 우리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고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나 같은 기술자야. 여러분들 대학 보내주는 사람들. 그런데 뭐 선생님이 이상하게 불법해서 기술 가르쳐드리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써먹으면서 전국 등수화대에 들었었던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정시 합격생 출신인 거 아시죠? 경찰대학 막 한자리 정수로 붙고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막 그런데 그때 썼던 방법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 헷갈리고 판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뇌의 에너지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 있는 정보들 동그라미 쳐놓으면서 수학을 풀면서 뭔가를 막 외워서 푸는 사람 있냐고. 별로 없어. 아 물론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문제를 외워서 푸냐고. 아니지. 문제 외워서 볼 필요 없어. 보면서 풀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뇌의 에너지를 100% 여기다가 몰빵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해. 전반부의 정보를 외워서 그걸 토대로 마지막에 답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빈칸 추론 안에 들어갈 내용을 판단을 하다 보면 글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전반부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후반부에 가서는 정밀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적을 시켜야 돼요. 전반부의 정보들을 쭉 누적을 시키다 보면 주제 쉽게 나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주상 지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여기 있다 할 땅을 하니까 뇌의 능력을 여기 있다 할 땅을 하니까 여러분들 풀 포텐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초능력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가 있느냐. 바로 스키마 레포라스야. 제가 여러분 수능 영어 강사로 데뷔하면서요. 나는 평가원 영어 어느 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대체된 분위기나 들은 썰로 어느 정도 짐작을 약간 했었어.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카운터 치려고 만들어 놓은 카운터 스트라이커가 뭐냐. 이게 스키마 레포라스예요. 선생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쉬운 글은 쭉 읽으면서 푸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제 스키마 레포라스는 방법이 간단해요. 읽으면서 앞에서 나왔던 서술의 초점들을 살짝살짝 적으면서 도식화시키면서 푸는 방식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풀면 주성지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달, 두 달. 선생님과 강의 딱 하나, 아무거나 하나만. 전 과정 다섯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독해강의 관련된 거 하나만 뽑아서 듣고 딱 두 달만 되면 나보다 더 잘해요. 선생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까불면서 선생님한테 큐에 데이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기술이 좋은 기술이에요.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기술이 좋은 기술이야?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으면 그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기술은 누구나 배워서 쓸 수 있어야 기술이에요. 그런데 스키마 레포라스로 해서 이거를 살짝살짝 메모를 하면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 고도의 판단이 가능해져서 그리고 정답선지 판단할 때 적어놓은 내용을 토대로 따지니까 까먹어도 다시 보면 금방 되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어요. 추상 지문이 범나마는 영어에 암흑기가 왔을 때 Let there be light, 비치어 있으라. 하면 쫙 여러분들 길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 밝혀질 겁니다. 그런 등대가 되게 하려고 만든 기술이 선생님 스키마 레퍼런스야.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는 고난도 추상 지문을 전문적으로 타격하려고 만든 기술인데 진짜 웃겨. 그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그래서요. 수강평이 막 빡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간을 보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그냥 나갔던 친구들이 이번 시험 막 어렵고 막 불모의고사로, 불난이도로 나오니까 막 엄청 오셨어. 그래서 상담도 많이 오고 요즘에 선생님이 막 일이 폭발하고 쏟아져. 근데 기분 너무 좋아요. 추상 지문을 저격하는 어떻게 보면 카운터를 만들어 놨는데 평가원이 나를 도와주다니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네. 학원 강사 인생에. 이제 평가원 비판 다 안 하려고. 평가원 사랑해. 나는 평가원이랑 사귈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빌어서 그동안 오만방지하고 건방지게 평가원 비판 영상 막 올리고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만 더 너무 쉽지만 않게 내주세요. 학생들 생각해서 어렵게 내란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쉽지만 않게 좀 변별력 있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번에 솔직히 1%대로 낸 건 선 넘었고요. 4% 정도로만 합의적으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쉬워지지만 않게. 그래서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0분 남아서 얼마 안 되니까요. 이거 29번 복습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글이 정말 까다롭다고 느낄 건데 이게 겁내 선명해요.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스키마 레퍼런스 하면서 시연을 한번 해보면요. 원 맥스. 뭐가 만드냐? 그거야. 실용적인 불러오기. 리트리버이라는 것 자체를 so much better. 훨씬 더 좋게 만드냐? 거예요. 단순 리뷰보다.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리트리버라고 리뷰를 구분해서 외우나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줘야지. 그러면 불러오기. 그리고 재검토. 이렇게만 서술의 초점을 딱 잡아놓는데 얘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걸 독해 끝날 때까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했으니까 뭔가 여기 영향을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 앤서는 뭐냐? 어디에서 오냐면 심리학자인 어쩌고저쩌고 씨의 컨셉인데요. 바람직한 어려움이란 게 있대요. 그러면 불러오기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바람직해.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야. 근데 어려움이래. 선생님 강의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르느냐? 짜잔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상한 소리야. 아니, 디피컬티가 왜 바람직하냐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려면요. 판단을 근정도 하고 사고를 하고 실제 읽으면서 머리가 굴러가야 되는데 머리가 안 굴러가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보통 혼동이 오고 첫 줄에서 지금 날아갔거든, 정신이. 그러면 둘 중에서 이쪽이 더 바람직한 건데 오, 맞네. 일맥상통하네. 근데 뭔가 어려워. 얘가 더 어려워서 더 좋대. 아, 그러면 뭐 하는 게 더 잘 불러워지나 봐. 어려움이 좋은 영향을 주나 봐. 여기까지 잡고 갔으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더 어려운 그런 리티벌 자체가 어디로 인도되냐면, 이어지냐면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더 좋대요. 어렵기 때문에 불러오기 자체가 더 좋은 학습이 더 잘 된다라고 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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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워 반복 강조 계속 하는 거예요. 뭐를 고려해봤을 때? 이런 되돌리기라는, 불러오기, 되돌리기라는 행동 자체 그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이게 잘만 되면 이게 더 좋아?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실패해버리면 학습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좋대. 왜? 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를 두 번 반복했거든? 그러면 이미 주제 나왔어요. 이게 빈카츄론이면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판단이 되려면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표면 돼요. 이거 3점짜리 수학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서 푸니까 너무 쉽지. 이제 똑같은 소리 할걸? 근데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를 볼 때 회상하는 테스트는 그 안에서 어떤 테스트냐면 학생들이 리콜할 필요가 있어.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없이냐? Without prompting. 자극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를 낳는 경향이냐? 더 나은 retention이래요. 뭐보다? QD 리콜 테스트. 단서가 주어진 리콜 테스트보다. 그 테스트는 안에서는 학생들이 부여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이 need to remember. 기억하는데 필요한 뭔가 관련된 어떤 히트 같은 것들을 부여받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앞에서 비교되고 이렇게 떴던 걸 눈으로 딱 보죠. 그러면 이거는 자유 회상. 근데 단서를 가지고 하는 단서 회상. 그러면 아! 여기서 retention이 더 높다고 했으면 자유 회상은 여기서 retrieval 쪽이구나. 근데 여기서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때 회상 자체가 더 어려워.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하면 학습량이 더 커지겠구나. 이런 고도의 판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재검토하는 거는 이거는 단서, 힌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retention 자체가 떨어져. 보유력이 떨어져. 기억을 잘 못해. 그러면 학습이 안 되겠구나. 단계별로. 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나는 이거에 지문이 어렵다고 학생들이 하도 그러길래. 왜? 이번에 사실은 여러분, 나 6월 모의고서 총평 찍을 때 처음에 학생들한테 이게 추상적이긴 좀 하지만 답은 아주 선명하죠. 쉬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그냥 오해 뉴스 보고 짱톨 맞을까 봐 다시 찍었다고.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독해하는 거 딱 보면 알겠지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고 똑같은 소리 그대로 한 번 다시 해주잖아. 이걸 반복 강조라 그래. 그러면 주제 다 나왔어, 이미. 처음부터 이 바람직한 어려움 짜잔 나왔었어. 단서가 없으니까 어려워. 근데 짜잔 포인트를 잡고 체크해놨으면 이건 엠파시스 리딩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뭐 쵸비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큐드 리콜 테스트는요. 차례대로 봤을 때 아, better. 더 낫대요. 얘네들이. 인지 테스트보다는. 근데 인지 테스트는 뭘 말하느냐. 다수 선택의 정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는 정확한 대답 자체가 need to be recognized. 인지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만들어질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선택지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서 확장을 해서 이렇게 가면 얘는 뭐냐. 금방 뭐라고 했었어. 어떤 테스트라고 했었습니까? recognition 테스트니까 인지 테스트. 근데 인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 재밌는 거 하나. 행간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 없는 내용도. 그러면 인지 테스트는 쉬워, 어려워. 난이도면에서 봤을 때 얘는 쉬움이야. 쉬움이라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바람직한 어려움이 여기는 없어. 그러면 학습 능력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학습에 대해 끼치는 영향은 이쪽이 제일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빈칸 추론으로 줘야 돼. 이런 걸 빈칸 추론으로. 딱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면 이게 4점짜리 빈칸 추론이 됩니다. 이 정도로 좋게 할 수 있으면 이제 괴물이에요. 영어 분석하는 관련해서 거의 번역각급이지. 그래서 giving someone 누군가한테 테스트를 주는데 즉각적으로 줘요. after they run something. 그들이 뭔가를 배운 다음에 즉각적으로 준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retention 자체를 증가시켜줘. 근데 less than이겠지. 그렇지. 약간 딜레이를 줄 때보다는 less than이겠지. 왜? 왜? 어려움이 있어 없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어려움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짜잔 이걸 잡아놓으면 다 작살난다고. 이거 잡는 게 엠파시스리딩이라고 배워요.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글쓴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 잡는 거예요. 독해에서. 근데 짜잔 저걸 알고 나니까 이 부분이 다 이해가 가잖아. 바로 가르쳐 준다는 게 저 예시가 무슨 말일까. 지금 바람직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겠지. retention 자체가 떨어지는 거지. 학습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보면 difficulty라는 게 장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retrieval 자체가 실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같은 것들은 이유가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되냐. why it does so. 그것이 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좀 이해 안 가게 성의 없이 써놓은 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바람직한 어려움 자체가 불러오기, 되살리기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줘. 어떤 기업과 관련된 얘기겠지. 그래서 학습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게 킬링 포인트였던 거야. 근데 이 정도까지 이거 이 지문 박살내는 예. 여러분 해설 강의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단언하는데 근데 이게 특별한 거냐. 아니? 예.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지문도 박살낼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이거 적으면서 푸는 게 어려워?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 싫어해. 도구는요. 여러분 도구. 도구는 진짜로 약자가 강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도구를 쓰는 인간은 아프리카 초원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지구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을 넘을 수 없게 된 거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뭘 써요?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구를 쓰지 않는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자랑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데 AK 소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네이팜탄도 있고 막 다 많이 있어요. 방탄 조끼도 있고 방건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헬멧도 있고요. 근데 굳이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 맨손으로 싸워버릇 할 겁니까? 그러다 죽어요. 시험장에서 그게 삐끗해서 내 생각같이 안 됐어. 저게 사자가 아니라 공룡이었어. 그럼 죽는 거예요. 기술을 익히고 힘을 갖추고 도구를 사용하세요. 도구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그냥 쭉 읽히는 글을 그냥 쭉 읽어요. 그런데 첫 줄 딱 읽자마자 이게 왜 애니메이션이나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 기감을 딱 느끼고 전투력을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 그 느낌 빡 오잖아. 그때는 뭔 말인지 첫 줄 읽고 모르겠다 싶을 때는 반사적으로 펜을 드세요. 여러분들의 펜이 칼이고 창이고 보검이고 방패가 돼줄 거예요. 도구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뒷짐지고 암산 쳐가지고 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굳이 안 쓰는 것 자체가 야만인. 야만인. 바보. 그리고 선생님 강의 꼭 안 들어도 상관없어.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도 테스트라도 일단 한번 쭉 보고 이 기술 가져갔으면 좋겠고 봐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라도 한번 봐주시고 이 기술 적용해서 푸는 거를 곽동영 스타일의 스키마 레퍼런스다 라고 고유명사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학생들한테 널리 퍼지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성공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선생님 기술을 써서 진짜 망할 뻔한 절망의 구름텅이에 빠질 뻔했던 여러분들을 내가 탁 낚어채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캐스트 촬영은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 61점이었습니다. 50점, 58점, 62점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5월달 그 무렵에 처음으로 100점을 찍고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채로 100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재수 마칠 때까지 13번의 시험 중에서 11번 만점 맞았고 수능 2번 다 만점이고 그 13번의 시험 중에서 영어 2문제 틀렸어요. 그때 내가 썼던 기술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가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강의 관련해가지고는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Q&A에 상당글 남기세요. 앞으로는 개인 홍보나 강의 홍보는 시간을 좀 아끼려고 관심 있는 분들만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키마 레퍼런스 하나만 갖고 가도 추상짐은 박살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예, 파이팅!